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return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도 함수고, 메인에서 return을 쓰고 있죠. return 문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return 함수의 선언, 메인 함수의 선언 부분을 보면 네, return 타입이 int로 되어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끝내기 전에 값을 return을 하고 있습니다. return이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f라는 함수를 예로 들고 return 값을 int로 해서 return x 더하기 y 이 예제를 이해하는 것을 오늘 목표로 할 겁니다. 이 예제를 목표로 하는 건데 a는 3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3 더하기 4를 한 7값이 a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더하기 연산을 하면은 3 더하기 4를 계산한 7값이 계산이 되고 그 계산값이 여기 온 거랑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3 더하기 4를 계산해서 그 값이 대인 연산자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는 7이라는 값이 보이지 않지만은 계산된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더하기를 했을 때 이 더한 값이 보이지 않는 결과 값이 존재하듯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f라는 함수의 3하고 4라는 값을 인자로 넘겨주면은 어떻게 되냐 물론 값이 넘어가고 함수 정의 부분 블럭 안에서 뭔가 작동을 여러가지를 하겠죠. 여러가지를 할텐데 함수에 해당 호출한 함수의 정의 부분에 있는 블럭이 있죠. 이 블럭 안에서 존재하는 실행되는 실행되는 리턴문에 의해서 리턴문에 의해서 주어준 값 그 값이 결과 값이 됩니다. 네, 리턴문이란 무엇이냐 리턴문이란 함수 내에서 함수 블럭 내에서 쓸 수 있는 건데요. 리턴은 반환을 의미하고 리턴은 반환을 의미하고 단어는 이렇게 리턴 이런 뜻이 됩니다. 리턴 리턴 네, 돌아오다 돌려주자 반나바다 반나바다가 맞겠네요. 반나바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고요. 리턴에는 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셈 더셈을 사용한 식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함수 호출하는 것도 사실 식입니다. 더하기 더하기 연산자고 이거는 함수 호출 연산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연산자는 왼쪽에 함수 이름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안에는 전달의 인자를 받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3, 3, 2, X에 전달되고 4가 Y에 전달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달된 이후에는 이 함수의 정의 부분이 중괄호 중괄호 부분, 블럭 부분을 실행을 하죠. 물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문장, 한 문장씩 실행될 겁니다만 지금은 뭐 딱히 뭐 실행되는 문장이 없고 리턴 문장이 있습니다. 리턴 문장은 뭘 하냐? 첫 번째로 함수의 호출을 끝냅니다. 즉, 함수를 끝냅니다. 함수를 종료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주어진 오른쪽에 주어진 식의 값을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쵸? 인자로 전달을 해줬다면 반환으로 인해서 반환된 값이 이 연산자 함수 호출 연산자의 결과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하기에 결과값이 왼쪽과 오른쪽 숫자를 더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 경우 3하고 4를 둘 다 준 경우 x 매개변수는 3값이 되고 y 매개변수는 4값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문장을 실행할 때 리턴 x 더하기 y가 실행되는데 일단은 x 더하기 y 리턴은 이제 첫 번째로 함수를 종료하는 역할도 있고 두 번째로 값을 전달하는 역할이 있지만 종료하기 전에 일단은 값이 먼저 계산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 이 식의 값이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x는 3이고 y는 4이기 때문에 3 더하기 4, 7 7값이 계산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 7이 오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7값이 계산돼서 그 7값을 전달을 하면서 함수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7값을 반환을 하는 거죠. 반환을 한다라는 것은 이 함수 호출 연산자 연산자 이 부분 이 부분이 반환된 값 반환된 반환된 값인 이 부분을 7로 대신한 거랑 같은 효과가 오는 거죠. 더하기 연산자에서 왼쪽 오른쪽을 더한 결과값인 7이라는 값이 이 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함수의 호출 연산 비연산자 비연산자랑 안쪽이 인자 이 식을 함수를 실행하고 난 리턴값 여기서는 3하고 4를 전달했으니까 7이 되겠죠. 이 7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인 7 서 a의 7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함수의 리턴이라는 것은 호출해 준 부분에서 값을 호출해 준 부분에서 값을 얻어오는 거죠. 그쵸? 음. 네. 함수를 호출해 준 부분에서 함수의 호출 결과를 받아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메인에서 메인에서 드디어 메인에서 이 인트 0으로 리턴을 하는데 인트 0으로 리턴을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그래서 리턴 0 0값을 리턴을 하고 있죠. 그럼 이 0은 어디로 전달되는 거냐? 이거를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프로그램 만들면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었죠?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cmd 커맨드 라인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음. f.exe 실행을 할 수가 있었죠. 실행을 하면은 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curner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거랑 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urner 프로그램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curner curner로 된 프로그램을 호출한 거는 메인 함수를 호출한 거랑 같다. 그럼 메인 함수를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된 후에 메인 함수의 정의 블록 부분 실행이 된 후에 실행이 되면서 이 리턴 0 문장을 만날 텐데 리턴 0을 하면 0값을 호출해 준 곳에서 반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메인을 호출해 준 부분에서도 뭐 이러한 이런 식이 있을 거예요. 메인하고 함수 호출 연산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호출 연산자 값이 있을 거고 그 연산자 값을 호출된 연산자로 인해서 결과 계산된 결과값 그래서 이 값을 어디다가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 그거를 어디서 쓰고 이용하고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f.exe를 호출을 하고 나서 결과값을 결과값을 리턴을 하는데 메인에서 그 결과값을 이 cmd.exe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cmd.exe가 받는데 cmd cmd 자체도 이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cmd 안에도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행해 준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메인에서 리턴해 준 값 그 값을 저장하는 그러한 지역변수 같은 공간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exe를 하면 메인을 호출하고 메인에서 메인을 호출하고 메인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함수 호출하고 또 작업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결국 리턴 0을 해서 리턴 0이 반환되고 그럼 cmd에서 내부 변수에서 0이라는 값을 0이라는 값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값을 출력을 하려면 이러한 cmd에서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 레벨 이러한 이러한 명령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0이라고 출력이 됐죠. 이게 바로 이전에 우리가 실행했던 프로그램 f.exe에서 리턴했던 값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이 아니고 1을 리턴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만들면 1을 리턴을 하겠죠. 그럼 f.exe f.exe를 호출한 후에 리턴값인 1을 cmd가 받은 겁니다. 그걸 출력을 하려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명령을 치면 되는데 1이라고 떴죠. f.ex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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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한 값을 값을 지금 출력을 해본 건데요. 메인에서 리턴값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상 종료가 됐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0을 리턴을 하면 메인에서 0을 리턴을 하면 제대로 정상 종료가 됐다 라는 의미이고요. 0이 아닌 값 그중에서 1 1을 씁니다. 대부분 다 1을 씁니다. 1을 리턴하면 프로그램이 도중에 비정상 종료가 되었다. 그러한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 된지 아니면 도중에 뭔가 오류가 발생돼서 비정상 종료가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리턴값을 확인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의 리턴값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우리가 만든 함수는 메인이라던가 다른 함수에서 호출하기 위해서 호출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턴값 이 f에서는 리턴값이 인자로 준 두 개 두 개를 더한 값이 되는데 메인에서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는 값이지만 이 f는 인자로 전달해준 두 값 두 값을 더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f라고 하기보다는 이름을 add라고 하면 더 더 더하는 함수라는 느낌이 확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더한 값을 더한 값을 리턴을 해준다. 그래서 더한 값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호출하고 그 값을 이렇게 변수에서 담는 그러한 방식으로 많이 쓰고 아니면 꼭 변수에다가 안 담아도 변수에다가 담지 않아도 뭐 if문 if문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add에다가 3하고 4를 넘겨준 값은 7하고 같냐 이러한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으면은 뭐 equal equal 같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죠.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equal 같다고 지금 출력이 되었죠.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변수에다 넣은 후에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서칠 이렇게 출력을 하는 용도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용도로 쓰면 됩니다. 네 그게 어려운 거지만은 문법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이 또 인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타입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타입이 올 수가 있는데 음 이제 뒤에서 배울 배열 배열이 아닌 타입 타입이면 다 됩니다. 네 배열이 아닌 타입이면 다 올 수가 있다. 더블 더블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수형 실수형 타입의 값을 반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네 add에다가 3하고 4를 넣어준 후에 x랑 y를 더한 값 그 값이 더블형으로 바뀌어서 여기에 이 연산자의 결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출력하면 7이 되었는데요. 인자로 전달할 때도 정수로 전달하 했지만은 만약에 맥의 변수가 인자의 타입은 정수지만은 맥의 변수가 실수면은 실수 타입으로 바뀌어서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return return 해줄 값이 정수죠.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요. 정수이지만은 return 오른쪽에 return 문장의 이 값이 정수이지만은 함수 선언 부분의 return 타입이 실수면은 이 정수 값이 실수 타입으로 바뀌어서 바뀌어서 그 실수 값이 이 함수 호출 연산자의 결과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f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7.000 출력되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함수에 이 함수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return 값이 이 return 값의 타입이 더블 이기 때문에 이 f 서식으로 이 서식을 사용했을 때 숫자 값이 제대로 뜬 거죠. 프린트 f 에서는 서식과 전달해주는 값의 타입이 다르면은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지만 지금 잘 된 걸 보니까 확실하죠. 물론은 물론 물론 return 문장의 오른쪽의 값으로 확실하게 return 타입하고 같은 값을 전달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버그가 덜 일어나고 확실하니까요. 그렇죠. 인자도 4개 변수도 더블이고 확실하게 인자도 더블로 주고 이 경우는 3.0 더하기 4.0 하고 3.0 더하기 4.0을 한 7.0 값이 실수형으로 바로 이 식의 결과가 되는 거죠. 서 7.0 소수점 소수점도 잘 더해지고 소수점도 잘 더해지고 7.3 네.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더블도 되고 캐릭터 타입도 되죠. 캐릭터 타입 캐릭터 타입은 문자 타입인데 언사인드 캐릭터 하면은 한 언사인드 언 사인드 언사인드 캐릭터라고 하면은 부호가 없는 한 바이트 짜리 정수 데이터였죠. 네. 그 경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한 바이트 정수 숫자끼리 더하는 용도로도 할 수가 있겠죠.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는 3 지금은 정수값이니까 실수형 서식으로는 제대로 안되고 D를 했을 때 3 3이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출력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 여러가지가 올 수가 있다. 뒤에 나중에 배울 배열 타입 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이 무엇이고 리턴 리턴 값은 무엇이고 리턴 값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리턴 문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어 함수 호출 함수 호출 연산자의 결과값은 리턴 리턴된 값이다. 더하기에 더하기 연산의 결과값이 더하기 더하기를 한 결과의 값인 것처럼 함수 호출 연산자의 결과값은 리턴 값이다. 리턴 값은 어디서 정해지냐면 리턴 문장에서 정해집니다. 리턴 문장에서 리턴 문장에서 주어진 식의 값으로 정해지고 리턴 타입은 선원에 있는 선원에 나오는 첫 번째 이 타입 첫 번째 타입 이게 바로 리턴 타입이고 네 그래서 함수 호출 연산자의 결과값은 결과값의 타입은 이 선원의 타입에 의해 결정되고요 리턴 문장에서 어떤 식의 값이 줬더라고 줬더라고 하더라도 이 선원에 나오는 리턴 타입에 맞게 변환이 돼 값이 변환이 돼서 이 함수 호출 연산자의 결과값으로 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턴은 역시 함수 호출을 리턴은 함수 호출을 함수를 끝내는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함수를 끝내는 작업을 하고요 어느 부분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정의 부분에서 바로 오는 이 중괄호 안에서만 썼지만은 만약에 add가 아니고 나누기 나누기일 경우 0으로 나누는 건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y가 0인 경우 y가 0인 경우 리턴 이런 식으로도 가능 리턴 그냥 0을 이때는 그냥 0을 리턴하겠다라고 하면 리턴 0 하면 이런 식으로도 중괄호 안에 블럭 안에 또 블럭 안에 리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리턴은 이때 리턴은 이 리턴하고 작업이 똑같아요. 이 리턴을 만나면 그 아래 프린트 F가 있던 뭐가 있든 뭐가 있든 게이치 않고 게이치 않고 아랫부분 다 무시하고 바로 함수를 종료함과 동시에 값을 함수의 함수 연산제 함수 호출 연산제 결과로 준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프로그램을 만들 때 버그를 줄이기 위해서 리턴 문장은 리턴 문장은 끝부분에 하나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왜냐하면은 함수로 호출할 때 함수 호출은 분명히 맨 첫 번째 맨 처음 부분에서 시작되는 부분은 처음 부분 한 부분인데 종료되는 부분도 한 부분이어야지 일관성이 있고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중간에서 함수 호출이 뭐 끝난다 어떤 경우엔 중간에 끝나버린다 라고 하면은 버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래서 리턴 리턴 값이 없다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는 보이드라고 보이드 타입을 썼었죠. 그 경우에 리턴을 리턴 문장을 쓰고 싶을 때는 값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리턴 문장에서 식으로 값을 주지 않는 이러한 리턴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이 리턴 문장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을 안 하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면은 함수 호출을 끝내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아까처럼 if 문의 블럭 안에 리턴 문장을 넣으면은 그 문장을 리턴 문장을 실행하면 함수가 바로 끝나죠. 네. 바로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턴 이 리턴의 보이드 보이드 타입의 리턴을 할 때 이 리턴 문장을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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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